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사랑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다 함께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사랑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다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네 새 힘을 내주시네 내배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배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내게 비추어 주시네 내게 비추어 주시네 지켜주시고 나은 더 습관을 지켜주시네 세임을 내주시네 세임을 내주시네 세임을 내주시네 우리가 어디에 있는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은행을 기원합니다 나는 어느 참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도자의 블랙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게 하나님 시간 속으로 넘어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요 내가 눈을 보자의 가슴 앞에 영원히 쉬지 않게 내 눈 속으로 들어 날 속 속으로 기독적으로 차강성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넌 하나님 빈까지도 나는 전개 눈이 보좌에 한테만 생명설비는 전부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나는 언행 참을 나는 언행 참을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영원한 보좌에 흘렸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쉬지 않고 하나님 시간 속으로 나는 하나님 시간 속으로 늘어갈래요 내 맘 꿇을 모자의 가슴 앞에 가하 내 맘 속으로 가슴 속으로 기록 속으로 자동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맘 하나님 빈까지도 성공 가슴 속으로 가슴 속으로 가슴 속으로 명존물 주성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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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입을 여시사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음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